자 여러분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미국은 민간인 가운데 가장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메달이 자유 메달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프리딕 폰 하이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자유 메달을 받았는데 정말 이런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소위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문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산 조작이 되었는가를 확정적으로 증명해내는데 기여하신 분이 바로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병호 tv가 여러분 기여한 것이 있다면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그런 분석 작업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서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사기가 단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를 도덕지하는 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공유시킨 것이 약간의 공이 있다면 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야 전문가 큰 기여는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졌던 모든 선거와 윤석열 정부와의 치러졌던 6월 1일 지방선거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분모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진 후보별 총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수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천인 공로할 범죄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까발린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일을 지금 제쳐두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제야 전문가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도대체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는가 도대체 얼마나 표를 사기질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이번 주말에 경상남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분석작업이 끝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 여러분들 세종시, 제주자치시 그리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번 주말에 경상남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작업이 보통 여러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분석작업에서 까무라치를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산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안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북도의 일단 포항 남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포항 남구에서는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 자료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주를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이 득표수를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 구한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이 득표율을 바탕으로 가지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여러분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주 희한한 것은 이 차익값 그래프가 뚱뚱하지가 않습니다 뚱뚱하지가 않고 모두가 오차 범위에 있습니다 구령포업 0, 연일동 1%, 오전업 3%, 대송면 4%, 동해면 1%, 장기명 3%, 호미곤면 2%, 상대동 2%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익값이 0에서 3%처럼 작은 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 업단이나 면단위에서 투표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해서 사전투표 지지도와 당일투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손을 안 댄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준 그런 어떤 종류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아주 특별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곳이 바로 경상북도의 구시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붉은색이 차익값입니다 구령표업 차익값이 0입니다 연일업이 1%입니다 그리고 위의 숫자가 사전투표 득표율 구령표업 사전투표 득표율 13% 당일투표 득표율 13% 사전 빼기 당일 0입니다 연일업 사전투표 득표율 이재명 27% 당일투표 득표율 26%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 숫자가 다 작습니다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이래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안 된 지역이 나온 겁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시군구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어떤 선거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유일 지방선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유일 무이하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사전투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 안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득표율의 붉은색 차익값이 다 오차범인 0에서 3% 안에 들어가고 이 차익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것이 홀쭉합니다 뚱뚱하지 않고 정상투표가 바로 경상북도 포항 남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야 전문가도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상북도에서 수십만 표를 훔칠 수 있는데 그거를 도덕질을 왜 안 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가 천선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은 자식들 보기도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도덕질을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경상북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대표 사례로 포항 남구를 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조작값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모두가 0이 나왔습니다 손을 안 댄 겁니다 이런 사례는 3구 대통령 선거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면에서 다소 특수한 지역인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도 3구 대통령 선거는 모두 다 조작을 했습니다 이 조작값이 0%, 융성열 0%, 심상정 0%가 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후보별 득표수도 선관위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득표율도 동일합니다 이 득표율을 가지고 여러분들 차익값을 구하더라도 홀쪽이 뚱뚱이가 아니고 모든 차익값이 오차범위에 있는 겁니다 전혀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전혀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전혀 경상북도에 전혀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작했으면 십수만 표 정도는 훔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경상북도에 십수만 표 훔치고 서울과 인천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도 훔쳤으면 25만 표 정도는 여러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방심을 한 거고 경상북도 포항 남구의 사전투표 조작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10%표를 빼앗았습니다 5%표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숫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를 이재명의 26% 하고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한 사전 득표를 26%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포항 남구에서 실제로 거둔 선관위가 발표한 69% 하고 정상투표는 나와야 될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를 69%가 일치하는 겁니다 전혀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만큼 조심한 겁니다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을 안 겁니다 그만큼 방심한 겁니다 눈 딱 감고 여러분들 한 십몇만 품이 훔쳤으면 당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방심을 안 거고 그 사람들이 겁을 낸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쫄한 겁니다 발각되어 가지고 감방 가는 것이 그 사람들도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왜 겁이 났습니까 공병호, 민경욱, 황교안, 박주현, 도태우, 바실리아, TV, 오그노 대표 이런 사람들이 2년간 떠들었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전투표 이름도 앞장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고했으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조작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장 숨기고 싶고 은밀하게 다루고 싶었던 그 부분들이 그냥 하늘날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조작을 한 방법까지 다 이름들 그냥 찾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구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는 좀 쫀 상태인 겁니다 발각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경상북도를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각되더라도 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경상북도에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겠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 까닭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3번 밑에 있는 이재명 38,517표, 윤석열 10만 6,722표 이것이 총 득표수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것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포항 남구 전혀 사전투표에 손을 안 댔습니다 참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됐을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으로 가정을 안 갔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시민 이재명 1%포인트 차로 이길 듯 표정 보면 윤석열이 지고 있는 느낌이다 후보들의 표정과 말투와 동작을 보면서 짐작합니다 그분들의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재명 후보와 1%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1%포인트는 쓸 수 있는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 정황이 빡빡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관에 나온 결과물을 모른다 데이트도 없다 그런데 두 후보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나 언론산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몰래 받아 봅니다 그럼 후보와 캠프의 핵심 및 몇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못했던 겁니다 겁이 났기 때문에 부정성을 인지한 국민들이 상당수가 됐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빠꾸미지 않습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 이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도 나온 겁니다 박빙의 성부 끝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몇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처럼 화끈하게 조작했으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위험을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겁이 났던 겁니다 박빙 성부로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박빙 성부가 아니고 화끈하게 뭡니까 죽어도 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으면 경상북도 조작했죠 경상북 조작했으면 십수만 표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북만 조작 안 하고 전국을 조작했으니까 확 표가 나는 겁니다 경북에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차익값이 여러분들 그것이 아주 작은 널신한 그래프가 나오고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이 좌우대칭의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 이 바보들이 여러분들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해서 전국의 모든 것을 다 조작하고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서 일부 지역을 조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 여러분들 표가 났지 않습니까 거짓을 또 한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의 모든 지자체는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바보들이 바보 천치들입니다 조작을 하면 화끈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표가 안 나니까 거짓을 이러면 한 겁니다 우상호 다 잘 알겠죠 대선 총괄 공동본부장을 했으니까 이재명 건수한 차이로 승리할 것 막판에 수도권 지지율이 살아나고 있다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해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흔히 알 겁니다 선거 어떻게 치울었는지 이해찬이나 우상호나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장들이니까 연호중이나 양정철이나 이근영이나 다 알겠습니까 흔히 대선 자금 본인이 총괄했다고 하니까 대선 자금만 총괄한 게 아니고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지는지 본인들이 다 알겠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건수한 차이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론이면 엄청나게 격차가 나니까 조작을 조심하지 않게 화끈하게 밀어가지고 이재명이 뭐죠 수십만 표 차이로 당선되고 나면 세상이 뭡니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 그래도 이 사람들 잘못한 거죠 내가 이렇게 총괄이름에서 선대본부장마다 화끈하게 조작했을 겁니다 산수 값산으로 값이 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기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우러나면 탄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가 그렇게 겁나냐 겁이 나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한 게 결국 이렇게 이번에 패배를 한 겁니다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운이 좋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죠 하늘이 도왔으니까 그 하늘에 은공을 갚기 위해서라도 선거 사기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거죠 본인 특수통 검사니까 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깔아뭉기는 걸 보면 저게 대통령인지 아닌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동갑내기지만 참 인생 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직접 만날 길이 없으니까 방송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손자 손녀도 나오고 있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평생 잠시 살다 가는데 나라에 이러면 생사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깔아뭉개서는 그것은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을 탄핵하더라도 당신은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공정상식정의를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지 않았냐